바이올린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또 봤고요.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CD는 전부 제가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이창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이창환입니다. 입자와 반입자를 쌍으로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반입자는 입자와 질량은 같은데 다른 성질들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의 전화를 끼고 있으면 반전자는 양의 전화를 끼고 있고요. 그렇게 둘이 합하면 중성이 돼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질량은 같기 때문에 입자와 반입자가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면 질량 두 개를 합한 만큼의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빛으로 보통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빛으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빛이 조건에 따라서 입자와 반입자로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중성자별의 자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성자도 전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적 성질 때문에 자석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자별 내부에는 중성자뿐 아니라 양성자와 전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기는 하지만 전화를 가진 양성자와 전자들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자기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장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자 자체의 자기적 성질도 있고요. 전화를 가진 입자들의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별 표면 근처에는 다양한 또 가스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가스들이 운동하면서 또 자기장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리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들을 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면 바리온수 하나, 중성자 하나면 바리온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물리학에서 이 바리온수는 여러 가지 반응에서 보존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도 3개의 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쿽크들은 바리온수가 각각 3분의 1씩 됩니다. 그래서 쿽크 3개를 합치면 3분의 1이 3번 더해져서 결국에는 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온이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있는 쿽크들이 해체가 되더라도 이 바리온수 자체는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까 반입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쿽크도 반쿽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쿽크의 바리온수가 3분의 1이면 바리온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음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쿽크와 반쿽크의 바리온수를 합하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 안에서 바리온들이 반응을 하다가 쿽크와 반쿽크로 만들어진 메존이라는 게 생성이 되더라도 바리온수가 보존이 됩니다. 왜냐하면 메존은 쿽크와 반쿽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바리온수 보존법칙을 깨지는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성자별 내부에 다양한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성자별 내부의 핵물질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많은 실험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핵실험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천체현상에서 나오는 중성자별 관측 자료들은 전부 다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중성자별 그냥 반경 그러면 전부 밖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질량 그러면 전체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중성자별 내부 구조에 대해서 직접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력파가 나오므로 인해서 특히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하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력파가 발생되었는데 그 중력파를 분석하다 보니까 중성자별 내부 구조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조력 변형성이라는 새로운 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기존의 전자기파 관측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성자별 내부를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와 있습니다. 중력파 관측을 통해서 전체 관측을 통해서 핵물리와 입자물리 현상까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블랙홀들은 이와 같이 태양 진량의 한 10여 배에서 한 100여 배 그 사이에 있는 블랙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이 진화할 때, 별 탄생할 때 수소가스로 구성된 초기 별의 진량에 따라서 별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별의 진량이 아주 무겁게 되면 그 중심부에서 핵반응이 진행하면서 철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철 덩어리의 무게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 핵이 붕괴하면서 바로 블랙홀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성자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진량이 있는데 이 큰 별이 진화하게 되면 중심부에 쌓여진 물질들의 진량이 이 중성자별이 가질 수 있는 한계 진량보다 더 큰 진량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붕괴 직전이죠. 그렇게 해서 붕괴를 하게 되면 중성자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별의 진화에서 바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중력파 이번에 관측된 것처럼 작은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별이 진화를 하게 되면 중심부가 수축해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별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다른 짝별이 있으면 이 블랙홀로 수축하는 모체별 자체가 돌면서 그 안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홀이 만들어지더라도 주위에 다른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들면서 원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반이 블랙홀로 바로 빨려들어 가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물질은 원반으로 들어오고요. 원반은 가군동량이라는 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군동량 보존 때문에 바로 블랙홀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블랙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초신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에 따라서 진짜 별이 돌지 않고 그냥 수축하면 그냥 블랙홀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걸로 초신성 폭발이 없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영향으로 별이 돌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면 블랙홀 주위에 아주 큰 원반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에너지가 추축되어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퍼노바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에너지가 슈퍼노바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해서 하이퍼노바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하이퍼노바가 이와 같이 돌고 있는 블랙홀 주위에 원반에 에너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하이퍼노바의 일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초기 질량이 큰 별의 경우 블랙홀 주위에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후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원반이 만들어지면 회전축방량으로는 물질이 많이 없습니다. 원반 쪽에는 물질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 축방량으로 에너지가 먼저 쫙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관마성 폭발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반 쪽에는 물질이 많아서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원반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결국 회전축방량으로 아주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방향으로 관마성 폭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이퍼노바와 같은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감마성 폭발, 하이퍼노바, 조신성 폭발들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인터스텔라 영화였습니다. 2014년에 인터스텔라 영화가 개봉되었고요. 그때 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칼택에 있는 킵손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2017년도에 중력파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중력파 공동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영화 개봉 당시에 제가 영화에 큰 관심이 없어서 개봉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제 대학원생들이 와서 교수님은 이 영화 보셔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봐야 되냐? 그랬더니 아, 킵손 교수님이 만든 영화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킵손 교수님이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은 그 전부터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실제로 만드실까? 그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이때 진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과 같이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같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통해서 물리학 강연을 하면 좋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계기로 2014년 12월 10일 날 부산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학교 대강당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아주 유명한 분들이 와서 대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학과 콜록형을 이렇게 대강당을 빌려서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전 플랜카드도 대학 본부에 세로로 걸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게 진짜 제대로 된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강연 준비하면서 부산대학교 지하철도 몇 번을 놓쳤었고요. 그렇게 해서 강연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그때 인터스텔라 특별 강연을 했을 때 사진이고요. 그 포스터에 있는 사진들이 제 대학원생들과 같이 영화 보고 나서 영화관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터스텔라 강연이 조금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콜록형을 강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대중을 위한 강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2015년 제 인터스텔라 강연이 조금 소문이 나서 방송국에서 세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두 개의 방송사였는데요. 제가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전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강연들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지만 방송에 나간다는 건 제가 방송을 보는 분들을 모르는 채 녹화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당시로는 제가 그래도 교수가 남의 영화로 방송에 나갈 수는 없다. 좀 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하고 나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강연이 뭔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대중 강연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대학교에 후원을 받아서 그 미술과 관련된 강연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구체적인 스토리를 연도불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에 인터스텔라 영화가 나와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또 영화 컨택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영화 테넷이 나왔는데 이 영화들이 전부 물리학에서 다루는 시간을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부산 지역에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와중에 또 2015년에 중력파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제가 그때 중력파 첫 발견 논문의 공동 저자였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중력파 강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노벨상이 중력파에 나와서 강연이 또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8년 호킹 박사가 타겟을 했는데 또 호킹 박사의 인연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호킹 박사 강연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우주론 외계 행성에 또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졌고요. 2020년에 블랙홀의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로 시작했던 제 대중강연이 이런 다양한 주제를 거치면서 한 150여 회 이상의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 세 번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2015년 2학기 때 이거는 진짜 의지를 가지고 현대물리학과 현대미술 강연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에 걸려가지고 강연을 개발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현대미술도 많이 강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서 이번 카우스 강연에서 제가 현대미술을 주제로 강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2015년에 세 번의 방송을 거절하고 그렇게 기약 없이 준비를 했었는데 카우스 재단에서 저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다 왔었죠. 그래서 저의 모든 국외 여행이 지소되고 국내 여행도 지소되고 그래서 이때가 제가 원하던 강의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사이버 강의를 개발을 했습니다. 빅뱅 우주 속의 우리라고요. 14주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가 과학과 미술과 음악을 다 융합을 해서 강연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현대미술과 현대물리학을 엮은 강연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연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일찍 가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체크를 하려고요. 일찍 와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털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음악을 털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선택한 음악들이 여기 보여드리는 다니엘 호프의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호프와의 인연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 와이프가 음악가여서 제가 가끔씩 공연을 보러 가는데 이날은 제가 어느 분이 연주를 하는지도 모르고 부산 문화회관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가 끝날 때 제가 바이올린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하는 분석적인 물리학자가 음악을 듣고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충격을 봤고요. 그래서 다니엘 호프가 누군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또 봤고요. 다니엘 호프가 만든 여러 가지 CD를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CD는 전부 제가 구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도 구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진들이 제가 2016년 당시에 구했던 그 다니엘 호프의 음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 호프라는 한 분의 음악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학자처럼 연주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고대 음악에 숨은 음악도 발굴해내고요. 비발디에 숨은 음악도 발굴해내고 또 현대음악도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 동양서양의 음악도 전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 호프의 연주를 제가 한 1년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음악에 대해서 알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 때 이 다니엘 호프의 음악들을 주로 이제 같이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산대에서 사이버 강의를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강연에서도 음악과 미술을 이제 같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여기 있는 그림은 영국 화가죠. 윌리엄 터너입니다. 그런데 영국 그러면 여러분 뉴톤 생각나시죠? 그래서 터너가 뉴톤 이후의 화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뉴톤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특이하죠. 속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 전기, 그리고 속도. 속도라는 건 뭐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의 이동이죠.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림 속에 표현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윌리엄 터너가 인상파 화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딱 보면 뭔가 그리다 만 것처럼 그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미완성의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현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움직이는 모습이 이와 같이 뿌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톤의 역학 강의를 시작할 때 힘과 운동 부분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먼저 움직임에 대한 느낌을 그림을 통해서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존 케이지의 미스테이어스 어드벤처 음악을 같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뭔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기차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피아노에다가 볼트나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놓고 피아노 연주를 하니까 소리가 엄청 다이나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게만 생각될 수도 있는 물리학의 뉴톤 법칙이 힘과 운동이 이런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먼저 소개됨으로써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좀 더 물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호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호킹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인터스텔라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 영화와 물리학을 연결한 강연을 그날 저녁에 바로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호킹이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부산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는데 부산대학교 교수가 된 직후에 과학 동화에서 호킹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국외 출장 중이었는데 기자분의 부탁을 거절을 못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킹 박사가 했던 그 연구가 제 세부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동화가 출판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 글이 죽은 글이다.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를 뭘로 표현하느냐. 그래도 연구하는 과학자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열정이 들어가 있는 글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호킹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호킹의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 글 자체가 조금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이런 사실들을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장이, 제 열정이 그 글 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너무나 후회를 했고요. 전국에 있는 과학 동화를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호킹과 관련된 강연을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호킹에 대해서 저분은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나는 대중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한 10여 년을 제가 따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고등학생 한 10명도 안 되는 애들 모아놓고 며칠 저녁 칠판을 써가면서 이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도 해봤고요. 그런 다양한 노력 속에서 제가 호킹 박사에 대한 잘못된 걸, 죽은 글에 대한 글을 제가 만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스텔라 영화가 나왔을 때 보이더라고요. 영화 속에 제가 10년 동안 노력했던 그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강연의 질도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호킹 박사에 대한 글에 대한 제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진짜 떨쳐버릴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호킹 박사가 타개하고 나서 과학동화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썼던 글들을 포함해서 호킹에 대해서 기존의 과학동화에 써여있던 글을 다 모아서 특별으로 출판을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절대 다시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글을 전부 모아서 불태우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다시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 했더니 그래도 꼭 그 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써주기로 결심을 하고요. 헤드라인까지 며칠이 남았냐 물었더니 호킹 박사님이 타개하고 나서 바로 다음 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2, 3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다시 써주겠다 약속을 하고 2, 3일 만에 호킹에 대한 글을 써서 이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2018년 4월호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속에는 제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호킹 박사에 대한, 제 죽은 글에 대한 후회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이 새로 쓴 글 속에는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호킹 박사에 대한 제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글을 쓰고 놨더니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표지에 호킹 박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글을 쓰고 싶다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킹은 무한한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준 낭만과 열정의 이론 물리학자였다. 이 말을 거의 적흥적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적흥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 오래전에 썼던 글을 만입하기 위해서 15년 이상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노력 속에서 제가 호킹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바로 이 글로 함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리만을 강연하는 게 아니라 물리와 예술을 융합하기도 하고요. 또 물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강연이었는데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